이번에는 창작의 보통 랏이니까 공모전의 작품 출품하셨죠? 안타깝게도 수상은 못하셨지만 저희가 참가상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주소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? 안타깝게도 수상은 못하셨지만 저희가 참가상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아.. 배고프다 일단 먹으면서 하자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안받는게 돼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혹시 강상민씨 번호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 참가사항을 저희 퀵으로 보내드렸는데 기사님이 집에 확인이 안되신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아 네 네 혹시 저희가 기사님을 바로 연락을 드릴까요 혹시 들어오신데 얼마나 걸리실 것 같으세요 아 죄송해요 지금 지금 이제 이제 잠깐 나와있어가지고요 네 아 좀 동안 내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아 시간이 많이 걸리세요 혹시 그러면 저희가 그 케익분을 가시는 길만 왔다면은 혹시 그쪽으로 바로 보내드려도 될까요 아 맞습니다 네 제가 강화문에 집으로 나와있어가지고요 네 아 네 그럼 저희가 네 조금 이따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진짜 강화문이었어 일단 과학물로 가자 그렇죠 과학물로 가시죠 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거기서 어떻게 찾아야 나 얼굴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대로니까 니가 참 그리니까 하루종일 니 사진에 미쳐난 사람 걱정되니까 니 걱정만 하고 살까 많이도 울었어 많이도 울었어 제발 이제 돌아와 네 네 네 여보세요 네 강상민씨 여기 여기 퀵인데요 네 여기 무대 왼쪽에 있는데 어디 계세요 지금 네 네 무대 왼쪽으로 좀 와주세요 여기 뭐 세진 뭐 보보차이 있고 그래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박 흥제를 마주고들어 시민 나팔무대 여러분들께 인사 드려나 근데 진짜 엘트 가졌어요 아 진짜요? 시민들의 체폐중이었던 오늘 불편을 드려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팔소리에 얼마나 두다 왔다 오셨습니까? 저희가 집에 갔다 왔어요. 아 정말요. 집회 중이어서 잠시 이쪽 사이드에 있는 다른 공간으로 좀 빠져서 여러분이 축하를 좀 해드리려고요. 축하해야 될까요? 네. 축하해야 될까요? 축하해야 될까요? 뭐야? 축하해야 될까요? 바바바바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만 여기 내려가서 아 형! 아 형! 돈 못 크겠어 형! 길 터주는 형님 한 번 보여줘 사진이 아니었나? 아 영상인가? 엔딩맞습니다 엔딩맞습니다 사진이 아니었나 술 이렇게 취하면 나가면 돼 내가 갈비 때 나간 거를 이렇게 말해도 돼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기간이 특별히 중요하지 엔딩맞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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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딩 République 멘퍼 halves Programm 넷 hi